언컨택트는 사람과 지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비접촉, 비대면을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언컨택트라는 단어의 첫 인상 때문에 서로 단전되거나 고립되어야 한다는 오해를 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연결과 접촉 방식이 바뀌는 것임을 이해하며 메가 트렌드인 언컨택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 김용섭, 이번 코로나19로 언컨택트의 트렌드의 팁핑포인트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트렌드 분석가로 언컨택트의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팁핑포인트란 어떠한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작은 요인으로 한순간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앞으로의 변화된 트렌드를 받아들이기 위해 고민해야 할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일상에서의 언컨택트, 비즈니스에서의 언컨택트, 공동체에서의 언컨택트 세 개의 큰 카테고리를 나눠 그 속에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해보고 의견을 나누며 공감하거나 준비해야 할 부분일 같이 찾아가며 독자가 완성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질문 중 언컨택트가 어떻게 투명성을 높여줄까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팬데믹 상황에 누굴 만나고 어떤 모임에 나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등 개인의 평판관리와 투명성에 대한 자각에 좀 더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평소 활동을 남들이 알았을 때에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조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언컨택트가 저때 없이 비즈니스가 안된다는 한국적 마인드를 깨는데 일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의 대표적인 언컨택트가 캐시리스라고 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가 스웨덴입니다. 가장 먼저 최초의 집회를 만든 스웨덴이 지금은 현금을 세계 최초로 없애 2023년에는 현금 없는 사회를 구편하는 것을 목표로 현금 발행을 중단하고 유통 중인 현금을 회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상점에는 현금 없는 가게라는 표시를 써붙인 곳도 많으며 현금을 거절하는 법안도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수년간 현금을 써본 적이 없다는 쓰레이된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는 모든 국가가 고려하는 미래의 금융 환경 서비스라고 합니다. 금융 강국들은 캐시리스 서비스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지폐나 동전 없이 디지털 화폐로 거래하면 실물이 오가지 않기 때문에 화폐 발생과 관리하는 비용도 줄어주는 장점이 있고 돈의 흐름에 투명성이 높아져서 보다 생산적인 영역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금이라는 실물이 없다 보니 사과 상자에 현금을 받아 차 트렁크에 넣어주는 모습이나 봉투에 현금을 넣어 슬쩍 찔러주는 부정과 비리의 모습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2014년에는 스웨덴에서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는데요. 은행에 현금이 없어서 은행 강도가 빈손으로 나온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는 은행 강도 사건이 200건이 넘었지만 2017년에는 두 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캐시리스를 지향하고 있는데 초기에 현금 거래 중단이 부작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세수 확보도 늘고 관련 사업이 성장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 캐시리스 시대에는 은행 강도도 없고 현금을 주고받는 부정과 비리도 다 불가능해져 버리게 됩니다. 저자는 언컨택트에 대한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모색한다면 언컨택트를 통해 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책은 다양한 언컨택트 사례를 설명하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언컨택트 사회를 받아들이면서 우린 계속 일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바뀐 우리의 일상을 생각하고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럼 리뷰에서도 볼게요. 안녕!